2023 기아 리오 기아 리오 엑스펀 리뷰 더 어포 더블 카 이전트 데드옛 더 서브 컴팩트 기아 리오 서덴 언드 해치백 캐리 오버 인투 더 2023 말 이어 위드 노 체인지즈 어사이드 포어 더 어디션 오브 언 엔진 오일 레블 센서 슬라팅 언더 더 포테이 서덴 인 더 기아 라인업 더 리오 이즈원 오브 더 퓨 카즈 스틸 아퍼드 위드 어썹 2만 달러 프라이스 태그 이 컴패츠 위드 어더 서브 컴팩트 인클루딩 더 니삼 버서 언드 미쓰비쉬 미라지 워트 위 싱크 셰브론 더 2023 기아 리오 스탠즈 아우트 인 더 스몰 서브 컴팩트 세그먼트 이 블렌즈 어포더빌리티 프레티켈리티 앤드 어 해프티 어소트먼트 어브 피처즈 이츠 나이스 투 드라이브 투 이 스페셜 리 위드 이츠 디파인드 서스펜션 튜닝 스트랑 퓨얼 이피션시 이즈원 에디드 베너피 포어 컨수머즈 루킹 투 컨티뉴 세이빙 비안드 더 이니셜 포인트 어브 퍼처스 밸류 이즈원 어브 더 리오스 그레이티스트 스트렝스스 이 컴즈 이킵트 위드 어 스탠다드 8.0 인치 터치스크린 위드 와이얼러스 애플 카 플레이 언드 앤드로이드 오토 앤드 이븐 더 탑 리오 에스트림 캔 비 헤드 포어 언더 2만 달러 인 라 퍼스트 테스트 리뷰 어브 더 2021 리오 s 해치백 위 디터민드 데딩 리메인즈 어 렐러티블리 컴퓨터블 언드 캄피든트 카 언드 레프러젠츠 더 벤치막 어브 더 서브 컴팩트 세그먼트 아워 컴플레인츠 컴파트 인 파슬 위드 이츠 프라이스 칸셔스 컴페티티브 세트 이븐 이프 더 리오 이즈 퀵커덴 이츠 라이블즈 더 엔진 개츠 베리 라우드 언더 하드 억셀러레이션 올드 위 헤드모어 펀덴 위 입스펙티드 와일 테스트 드라이빙 더 리오 위 올소 노티드 댁 더 스티링 이즈 페얼리넘 매니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세이프티 테크놀로지즈 아 압셔널 위드 더 쇠보레 스파건드 현대 액센트 디스컨티뉴드 포어 2023 더 리오 온리 컴피츠 위드 더 미쓰비쉬 미라지 언더 니산빌어 위드 스트랑 밸류 언더군 로드 매너즈 위 벌리브 댁 더 리오 풀필즈 더 미션 오브 원 A to B 런어바우트 퍼포먼스 언더 퓨얼 이카너미 셰브론 기아 에킥스 더 2023 리오 서덴 언더 해치백 위드 저스트 원 파워 트레인 A 1.6 리터 포어 실린더 엔진 리자이즈 언더 더 후드 샌딩 120 hp 언더 112 파운드 푸드 오브 톡 투 더 프런트 윌즈 바이어 어시피티 오토매틱 더 해치백 위 테스티드 매너즈드 A 시속력 60 마일 타임 오브 8.6 세컨즈 퀵커덴 더 니산버서 위치 투거 슬러기쉬 9.7 세컨즈 투 투 더 세임 기아 스퀴즈드 어 라더브 이피션시 아우트 오브 더 포어 실린더 더 리오 매너지즈 32 41 mpg 시티 하이웨이 세이프티 레이팅즈 언더 피처즈 셰브론 포어 2023 더프즈 게이브 더 리오 굿 레이팅즈 이츠 하이이스트 파시블 막 인 에브릭 캐터고리 어브 크래쉬 워디너스 어사이드 프롬 더 스몰 오벌랩 프런트 패선저 테스트 웨어인 리시브드 언 억셉터블 레이팅 리오 에스 마들즈 위드 더 테크놀로지 패키지 겟군 레이티드 헤드라이츠 버더더더리오스 헤브푸어 헤드라이츠 기아 더전트 이퀵 더 리오 위드 매니 스탠더드 액티브 세이프티 피처즈 저스트 더 베이식 스테빌리티 컨트롤 테크놀로지 위 익스펙트한 에브리 마던 비이크 언드 힐 스타트 어시스트 아 인클루디드 에딩 더 테크놀로지 패키지 번들즈 터게더 포워드 컬리전 어보이던스 위드 퍼데스트리언 디텍션 레인 키피닝 어시스트 레인 팔로잉 어시스트 하이빔 어시스트 드라이버 어텐션 오닝 엔드레인 디파처 오닝